야, 부산 왔는데 회는 하나 먹어야 되지 않겠냐? 에이, 나는 회 별로. 회 별로? 언니, 저는 좋아요. 언니, 저는 좋아요. 어? 아, 그래? 저는 회 좋아해요. 난 꼼장아 좋아해. 회 안 사봐, 할래 말래. 그럼 먹을래요, 언니. 여기 물회 맛있게 하는데. 아, 물회는 땡입니다. 회 좀 시킬까? 네, 언니. 배달 시킨다고요? 어디로? 숙소로. 숙소 가요, 우리? 숙소가 홍콩이야. 우리 홍콩에서 회를 먹을 거야. 아, 물회 하나. 물회. 야, 모둠에 먹고 싶다. 모둠에 하나. 여기요. 우리 홍콩 아니다. 인턴이 홍콩인데. 우리 홍콩 아니다. 여기 바닷가인가? 숙소가 어디야? 달마짓길이 아닌가? 다 있어. 요, 요, 왜?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맛있는데. 나 이거 가봤다. 나 가봤다, 아니다. 어떡해. 시선해요? 아니야, 아니야. 브라보. 야, 쌈장 맛있겠다. 이거 물회, 물회. 아, 물회 맛있겠다. 이상해. 어머, 이게 뭐야? 쌈장. 여기엔 특별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planning에 먹 rangeto, 여기다 자를 얹어 먹으라고. 와사비가 점프에 상식을 올려서 만들어먹어. 아,ato. 그니까 으내. 앞서 뭐야? 이렇게 reduction. 그럼 가슈 cómoiego wreckage, persön toleration. 튀aking shape, нак school에 할 수 있는지, zenahÖ 그런 다음에. 셀프로 해야 돼요. 물을 두 번 털은 다음에. 털었어요. 막 좀 올려봐요. 고추나 마늘. 관심 있는 거 있으면 하나 넣어요. 하나 넣어도 되고, 두 개 넣어도 되고. 묵은지 하나 올릴게요. 묵은지. 이제 술도 준비됐고, 안주 다 준비됐고. 준비됐죠. 홍콩에서의 맥주 괜찮죠? 너무 좋아요. 홍콩 루프탑에서의 맥주. 우리 그래도 해야지. 이건 해야 해? 어머, 이건 해야 해. 한번 맞추자, 시작. 어머, 이건 해야 해. 주말 사용설명서. 저 먹으면서 몽몽님 들어가자마자 오바랩으로 이거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 맛있네. 어? 이거 선택도 좋았어요. 이게 약간 화이트 와인 같아. 이거 뭐야, 너무 맛있다. 아니, 이 장이 맛있어. 떡떡. 이게 가자미식회 같다, 이거 맛있다. 쌈장이 아니다. 알쌈 마늘 맛이랑 이 달달한 거랑. 조화롭지? 네, 삼박자가. 묵은지에다가 이 회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희한하네, 여기는 야채보다 면이 많네. 으음. 그러니까 아까 슬러키라 어렵다, 그냥. 응응응. 이거 쫀득쫀득하죠? 맛있어. 맛있어. 와. 뭐. 정화시켜줘요, 정화시켜줘요. 되게 고소하지 않아? 너무 바쁠 레슨 아니에요, 방금? 너무 맛있어. 아, 봐봐, 봐봐. 아, 봐봐. 나편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아, 방금 너무 바쁠 레슨 아니었어요? 김숙 씨. 야, 이거 심지어. 다들 부탁합니다. 야, 그렇게 먹고 또 먹네. 아유, 난 진짜 사람도 아니다. 아유, 이거 맛있겠다. 아유, 이거 뭐 이렇게. 아, 좀 맛있어. 지느러미인가? 이 지느러미. 어? 아. 고소함이 틀리지? 어머, 이건 꼭 먹어야 돼. 아, 꼭 끝. 어머. 사과 꼬려, 사과 꼬려, 사과 꼬려. 야, 이거 완전 고소해. 이거 지느러미거든, 지느러미. 뭐예요? 지느러미. 지느러미. 아유, 식감이. 아유, 이거 야. 아유,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맛있다. 누가 안 먹은다 했어? 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안 먹은다 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치? 너무 맛있다. 이거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서 더 먹으면 사람이. 나는 더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에이, 나는 왜 별로. 회 별로? 회가 너무 고소하게 느껴진다. 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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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